안녕 안녕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보기 진지하게 맛보을까 맛보기 1 마음 가는 대로 즐기세요 하는 꿈의 세계 오직 혼자서 분위기 파악을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신이 분위기 파악하는 걸 파악을 해도 좋은 공간 여기는 자유롭게 분위기 뭐야 개소리 반대로네요 여기는 자유롭게 분위기 파악을 해도 좋은 공간 당신이 분위기 파악을 하는 걸 말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혼자서 분위기 파악을 하는 꿈의 세계 마음 가는 대로 즐기세요 화면 안에 빨간 것을 움직여서 분위기를 파악해보세요 빨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스스로 분위기를 파악해서 다른 행동을 취해보세요 아니 근데 뭐 분위기 파악하는 건데 뭐 설명이 필요한가 설명은 일자로 없으니 쭉 분위기를 파악해보시길 가시죠 제 1장 아니 내가 낸 데 저걸 왜 비키는데 아니 저걸 왜 내가 비켜줘야 돼요 내가 지들이 일행인지 씨면 뭔 상관이야 내가 오케이 됐고요 어 이건 뭐 제 3장 오늘은 여친과 데이트다 아니 이건 진짜 아니죠 아니 로맨틱 무비를 좋아할지 로봇 애니메이션을 좋아할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 화가 나네 근데 왜 비켜야 되는데 진짜로 커플인지네 어찌 알아요 저거 자고 이걸 사직 야구장이다 이거 사직야구장이다 으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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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타기 아 아 왜 어떻게라구 내보고 빨리 가 눈치껏 빨리 가줘야 하는 거 아이가 이제 곧 정상이다 두근두근 왜 왜 뭐가 문젠데 왜요 그녀가 뭐 어째라구요 막 가고 있는데 아니 뭐 어쩌라는건데 나 보드 다 봤어요 니 도시락 데우는 중 그래서요 니가 알바지 내가 알바냐 뭐 어쩌라고 니가 뭐 데우는거 끝나면 나 주면 되지 왜 왜요 뭐 아니 내꺼 안끝난데 왜 내가 비켜야돼 여친과 데이트다 불고기 냄새 베인다 초밥집 아 존나 센스 지렸다 내일은 여친과 데이트 내일 시험으로 내 인생이 결정된다 태풍이 온다고요 안돼 태풍 막아 태풍 막아 데이트다 스발놈아 뭐 하시나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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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자유롭게 분위기 랄랄랄랄 아까 봤죠 갑니다 맛보기 2로 갈게요 제 1장 개 앉아 앉아 됐다 네 이젠 개가 되는구만 사람이 아니라 뭐라카노 뭐라카노 바보 아이가 왜 왜 뭘 잘하는건데 뭐야 바보 아이가 뭔데 바본가 쟤들 아 이 마지막 한 핀을 쓰러뜨리면 나랑 사귀자 응 좋아 염력으로 쓰러뜨려 버리기 4장 네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야하는데 벨 눌러야지 다음은 이 버스의 종점입니다 네 바로 누르구요 제 5장 안녕하세요 아 못본척해야지 네 오케이 오케이 센스지 이거지 바로 제 6장 네 Τrent 푸하하 크흐 크흐흐흑 와 rah 오른쪽 mod eu a r 긴 oei oei e oei oe 오예! 에휴 구장 구장 왜왜왜 왜 왜요? 마 니 자신했나? 어이씨 자신했나 뭔데? 네 나이스 사장님! 호호으으으우 뭐 그럭저럭 오케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 맛보기 3으로 골프 한번도 안쳐봤는데 1장 자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산물 안주나? 왜? 뭔데? 회전초밥이요 뭐요? 아 목말라 가는기만 커피좀 사다줘 오케이 아 차차차차 차차차 차차차차 아니 더운데 뜨거운 커피를 주면 어떻게 해요? 바 바버 바버가 이제 미용 면도해주는 그거 아이가 바버샵 대머리가 왜 가노? 주문하실래요? 생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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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도둑무 도둑무 도미노 세계기록의 도전 눈치가 있었습니다 도둑무 크게 들는거 시끄러보면 저거가 가든가 뭐야 너 왜요 왜요 아아아아 아 저거 안전티 아 벨트 벨트가 아니고 뭐야 저거 왜 아 눈치 조직이 없었네 아잇 안되나 도둑무 업계를 잘하는 A형 아아 오케오케오케 아이씨 오 잘하고 있네 발전하는 모습 이제 진지하게 오케이 갑니다 자 제1장 비키샘 좋구요 자 눈치 눈치 제2장 뭔데 방금 앉아 앉았어요 방금 뭔데 제4장 어 이거 뭐냐고 그랬더니 바보야 아냐 아아 아 저렇게 하면 되지 그래 끼록끼록끼록끼록끼록 하객진 나이스 눈치 좋았구요 킹왕짱 대박 대박사건 존맛탱 왜 뭔데 디비자새끼야 네네네 시킵시 뭐 드시겠어요 어 다 마셨기때문에 벨을 눌러야지 오케이 주문하실래요 예 생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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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A B A 그렇다면 나는 C 이 마지막 한 빛을 쓰러뜨리면 나랑 사귀자 응 좋아 아이고 아니 왜 안 움직여 왜 안 넘어져 오 잘하고 있네 나이스 자 11장 모잉 세금 사귀 통 보음 이산 일어서! 인사! 앉아! 군대여 뭐여 이거? 여친과 동물원에 왔습니다. 앗! 아니 뭐 저거 같이 볼 수도 있지 왜? 암말! 왜왜왜? 뭔데? 세계기록에 도전! 자연스럽습니다! 초등부 도미노 세계기록에 도전 성공! 오 잘하고 있네 나이스 16장 봐봐 존나 잘하자님들아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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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왜왜왜왜 아 알지 아 그냥 저런거 안피하는데 엄마! 난 안피한다 니가 피해라 다음 정류안에서 내려야하는데 조금두근 됐다 제 18장 제 18장 아아 존나 서럽네 왜 아우야 오른쪽으로 가야지 저 봉있어서 아 오늘은 여친과 로맨틱 예 구매란 음 왜? 아! 와 씨X 눈치 지렸고요 먹그럭저럭 제21장 아아! 하하아! 대머리였어! 띠롱 띠롱 띠루루루루루룽 탁탁! 죄송합니다 뭐야 뭐 어쩌자란거야? 저거 왜 저러는거야? 이해가 안갈데가 많긴 하네 아 좀 봐봐봐 아 이건 그래 이거 솔로들은 걸음걸이 존납빨라해요 같이 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지 혼자 가니까 아 그것맞아요 오늘은 데이트입니다. 슬슬 남친이라고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애니메이션을 보자고 하겠... 애니메이션 보자고 했어요 뭔 소리야 저게 그가 용기를 내어 손을 잡았어요 이제 우리 사귀고 있는 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잘한거야 킹왕짱 뭐야 방금 뭐야 아 네 잘했다는 거야 감독 누가 옐로우 역을 맡아서 하겠습니까 저기 제가 할게요 왜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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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액션 가면 빔 어우 씨바 크크크크크크 28장 아 로버트 8인데 낚였다 쓰바 네 네 네 구조 테스트 한번 해보자 와 궁금하다 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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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금 다리 놀러 아 우와 그거다 바버샵 구독 32장 뭐야 팔 뻗는 거였네 죄 됐다 33장 내일 수술 잘받아 꼭 홈런 칠게 아 탐사장 뭐야 뭐야 됐다 됐다 네 됐습니다 아 X 됐네 뭐하시나래 이거 언제까지 해요? 어 중렁기다 아이야 아 중렁기 나 X나 잘했지 이거 이거 큰 거 맞죠 운동회 때 막 이거 방끼리 막 하잖아요 초딩 때 안녕하세요 37장 동네 최강 와이씨 일본 야쿠자야 뭐해 크로즈제로 사장님 나이스샷 아 지립니다 형님 아 아 여보세요 뭔데 어 일나라 끄지라 됐다 됐다 널 사랑했다 널 사랑했다 네 아니요 준비 딱 네 됐다 됐다 킹왕짱 아싸 그 다음 괜찮은 결망 엌엣엣엣엣엣 어허허허허허 하하 가만히 있어야지 네 피곤하신가 보네 오늘은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 뭐 어쩌라는 거야 왜 바로 넘어가 누가 하는데 비양 줄 없는데 갈래 난 저기서 이제 사랑이 싹 트는 거죠 좋구요 뭐야 네 여기 조금 춥지 않아? 오케이 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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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끄면 되지 않나 근데 오 잘하고 있네 잘하고 있대 46장 오 이 새끼가 네 47장 오늘은 DVD를 빌리러 왔습니다 맞아 맞아 이거 빌리러 해서 왜? 되게 오케이 됐잖아 쉽네 이게 무슨 눈치 그렇고 멈출 수 내부